그냥 어쨌든 다온이가 혼자서 그냥 저러는 거고 이번은 약간 둘의 감정이 살짝 느껴져요 막 조물조물 하니까 자꾸 생각나세요? 이 정도? 가끔은 생각나잖아요 약간 차야도 별로 많을 거라고 직진남이니까 계속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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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요? 내가 고백하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저 가만히 보세요 계속해서 진짜 이런 태교를 보면서 한 번씩도 알았을 것 같은데 내가 표현을 못하는 친구가 싶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너무 잘 안 로그아웃이 흥미를 나는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더 애틋하다 이번이 그니까 저랬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다 이번 했었죠?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입니다